이 세상에서 악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을 때 실컷 악한 짓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처우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비슷한 경우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그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매우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운데 계셨고 양옆에는 강도 둘이 로마법에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같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고백처럼 아무 죄도 허물도 없으시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극형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괘씸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상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밉게 보여서 그 엄청난 형벌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나세레 사람 평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란듯이 행하고 대낮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대놓고 바리새인들과 사투개인들의 죄를 책망하며 황당하게도 물 위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마도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란듯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괘씸해 보였을 것입니다. 나세레 출신 무식한 무재랭이 주제에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에게 불경죄와 괘씸죄를 걸어서 로마 형벌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의 형벌과 나란히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운동을 하며 로마 군인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선동한 열혈 당원들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는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열의 거에 있는 궁전을 불태웠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으로 불을 지르고 칼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강도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애국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없으심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두 명의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치하고 그래서 강도들과 섞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2사에서 53장 13절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에 대한 시선은 마테, 마가, 누가 이 세 보금에서 각각 달라 보입니다. 마테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도 구원하고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서 구원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구경하던 무리들과 대체사장들과 석의관들과 바르세인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대체사장들과 바르세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도들도 그들의 야유에 함께 동참했다고 마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보금에서 마가는 두 강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금에서 누가는 두 강도에 대해서 마테와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가 본 두 강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한 자는 두 강도가 아니라 누가 보금에 보면 한 강도였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테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강도들의 야유와 비난은 둘이 동일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한 명만 했다. 한 명의 강도만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누가 보금이 고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와 마테의 기록 중에서 누가의 기록을 더 믿을 만하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의사였고 매우 섬세하고 용의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강도의 다른 말을 분명하게 구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테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섬세하게 보지 못했을까?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고 감히 십자가 밑까지 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듯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마테도 역시 강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곁에 남아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요한과 함께 남아서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았을 것이고 나중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테는 멀찌감치 서서 무리들과 대제서장들, 석의관들,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와 함께 강도들의 얼굴이나 입모양을 보고 아, 저들도 같이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서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이 말씀은 누가가 마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겼고 나중에는 사도바울의 곁에서 사도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도바울의 복음행적을 매우 소상하게 기록하여 남긴 것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자도 듣지 못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한편의 강도의 대화를 듣고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도의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마디는 내가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강도들이 받는 십자가형은 그 악행에 합당하다, 합당한 형벌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강도들은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로마 정권에 대해서 항쟁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는 독립운동의 방법 중 하나로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를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합리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치적인 한거를 했을 뿐이지 나쁜 짓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강도들은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모세법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본다면 어떤 이유든지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사형을 당하는 것이 옳다, 정의롭다 이렇게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시대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비난한 강도는 가르뉴다처럼 예수님께서 민족해방전선에서 투쟁하지 않고 그저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미워했을 것이고 로마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열성당원들의 노고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으로 간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 그 구원받은 한 강도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크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죄인임을 고백했고 자신이 이스라엘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행한 범죄를 예수님 앞에 신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첫 마디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죄악의 해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죄다 하는 것이죠. 둘째 마디가 있는데 이 강도가 한 둘째 마디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똑같이 이 사람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종교 권력자들이 사용했던 이 사람은 어떤 뜻이냐.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멸시해야 돼. 이 사람이 모멸적인 칭호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가 말한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 강도는 매우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며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정말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면 이분, 이분께서 이분이 이렇게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강도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병고침, 능력과 기적 등은 다 옳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100% 옳다라고 하는 긍정의 말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적당하다, 틀렸다, 상처를 주었다, 빗나갔다, 비이성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병고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상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세를 모독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옳지 않다, 부적합하다, 그리고 비이성적이다, 틀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다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민족해방전선에서 열성당원으로 뛰었고, 극단적 행동으로 강도, 살인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행위는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양심적으로 볼 때 잘못 뛰었고, 비뚤어진 의도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행한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행한 것은 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 약자, 버림받은 자, 세리나 창기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고쳐주신 것은 결코 강도들, 또 열성당원들이 의도했던 영웅적인 악행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메시아로서의 온전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반대쪽의 강도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꾸짖는 것이죠.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었고, 고백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한 강도에게 증거했습니다. 강도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심히 듣고 복음소에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디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서 한글 번역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주여, 주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세 번째 마디에서 강도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모든 도시국가들의 왕들과 귀족들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이 가이사라는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리뽀, 즉 황제 숭배 우상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나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강도가 어디서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강도는 십자가형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해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쪽 강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욕망,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뛰어내려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시오. 그렇게 욱박질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한 어떤 여전도사님이 노년의 암에 걸렸어요. 그분은 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 저는 거의 반평생을 인생의 반을 오직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데 사용했고 주님만을 위해서 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암을 주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안일한 삶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천국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를 아주 안전하게 나를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다. 세상의 안일함과 야망을 구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 채우려고 했던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는 제 갈 길로 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잊지 말아주셔서 하면서 강도는 부활하실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계 제일의 강국의 보유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무병장소로 불멸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시원하게 해 준 강도의 세 마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206개의 뼈마디가 벌어지는 고통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희미해진 정신으로 강도의 놀라운 세 마디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실상 그 당시 예수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입을 떼서 말할 수도 없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 고통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 리멤버미 나를 기억해달라는 강렬한 기도 부탁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머무르는 천국과 같은 영혼의 장소이며 부활 후에 온전히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주석가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사로가 사후에 거했던 아보람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낙원은 단어상으로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낙원은 성도들이 거할 미래 장소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은 천국이에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의 세 마디 고백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돋구어주는 매우 놀라운 기쁨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역사의 길이 남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도 했지만 죽어마땅하고 십자가형을 치기 합당한 강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잔악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목마른 고통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쁨의 한 모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도의 고백을 듣고 지체 없이 오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가룬유다를 대신한 강도의 고백입니다. 가룬유다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기술을 남기고 사악한 배교의 길을 걸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룬유다도 강도와 같이 열성당원이며 민족해방전선의 전사였어요. 독립투사였어요. 우리 주님은 가룬유다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그에게 돈주머니를 막히셨습니다. 그가 흑심을 품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가룬유다를 믿어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의 배교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속아주시고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후변이면서 가룬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대세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룬유다가 제 갈길로 갔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프시고 괴롭고 슬프셨을까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동고동락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가룬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그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룬유다는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저버린 가룬유다에 대해서 매우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룬유다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강도를 옆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룬유다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가룬유다와 같은 길을 걸었던 강도의 회개 이 강도의 회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큰 기쁨과 큰 한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휴 하시며 기쁨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룬유다를 회개케 하며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고백,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가룬유다인 강도의 고백처럼 수없이 많은 또 하나의 가룬유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 소위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천국의 소망을 대망하는 그 대열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복됩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강도가 세 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